이거 저주 많이 받아서 그냥 그냥 단도로 밀면 될 것 같은데 저주 쭉 받아 봅시다 의심 뱀이 실망하지 않는 그곳 1일 도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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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엘리트가 박을 대고 더 좋은 보상을 줍니다. 나 이런 사냥꾼이야. 나이사, 아 이름, 꼬챙이, 담부사, 담부사 정말 필요했는데. 아 그냥 때릴걸. 괜히 독 걸려다가. 잔상 남은 거 하나도 강화를 해야겠네요. 토덕. 슉슉. 플라잉 미킥. 플라잉 미킥까지 들어가면 코스트가 대체 몇이야? 빨간돌 무서워서 못 짚지만 여기는 1일 도전이니까요. 1일 도전 아니면 언제 짚겠어요. 아야. 폭발 포션. 아 제목 혹시 안 바뀌었나 아직? 바뀌었죠? 냉동 구르기 건물. 오오오오오. 아 뭐야. 자, 하나 더 있었잖아. 다음 불에서 잔상 강화합시다. 힘오른 칼집책. 도가리다. 환살. 무수한 환살의 요청. 이제 남은 불은 삽질이나 하면 되겠다. 하수인한테는 안 먹혀요. 타벡의 수온 근데 저거 왜 저거만 나오지? 쟤.. 패스. 해도이드. 웅! 자, 종이약 여기 있을 뻔대기를 피오 힘 쎄고 강한 사일런트 녀석들 예시가 못해 죽었군 저주보단 역시 타격제거주 인정 어 인정 근데 지금은 타격도 괜찮은거 같은데 그래도 타격지울까 왠지 꼴보기 싫잖아 총매 곤박 그램링불 케미컬 엑스 늑숙한 질기 일러스트 맘에 드는데 쌀까 벌집도 괜찮아 보이고 탈바꿈 1일 도전인데 뭐 아무거나 쓰자 탈바꿈 팔로우 감사합니다 예비도 괜찮겠다 힐러 심장 깨면 특전으로 베타 이미지 쓸 수 있게 해줘요 신속본샨 신속본샷 신속본샷 신경북 악몽과 개도들 도박사 아 파멸 복수할걸 그랬나 그러네 파멸 복수할걸 아 티샤 있는 줄도 몰랐네 티샤 먹은지 얼마 만에 발동된거야 저거 돌진, 독질, 비타, 내장의 체난도상 3잔상 3잔상 판도라 판도라 조졌네요 고창 아니 예빛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봄버맨 아우 딜 센가봐 아우 딜 센가봐 돌 크리튼인걸로 감사합니다 돌 크리튼 망단 또 이규준이야? 규준 규준은 좀 다른건 몰라도 규준은 좀 그래도 받아볼까? 힘이 개꿀이잖아 이제 두근두근 규준 뽑기 아드로 규준 뽑기 아드로 규준 뽑기 전경기 전략과 칼질 건지리님 걸로 가십니다 참타단종 참타단종 답은 후드론가 무건 파멸 칼질 고개다 고개로 규준을 벌이는거지 고개로 규준 고개로 규준 고개로 규준 그 엘리트 초고속 승진한 엘리트 강폭 강폭으로 냅다 버리자 아 양초다 나이스 규준 갑치지마센 의심을 버리는게 해야겠다 의심을 버리는게 해야겠다 명이의 대패드 그 행동을 안해 명절 글정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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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규준을 극복했다 에이 노잼초 어 닌두스 가방 닌두 사이언스 넣을까? 악몽 미러클 4단상 갈까? 거울 규준 거울 규준 자신있나? 묘수 아 아저씨 포션 이거랑 이거랑 저거랑 뭐 있는거 다줘요 그냥 아 다줘요 그냥 아저씨 그냥 퇴근하세요 빨리 여기있지 말고 퇴근하세요 보보리 아 아 빔 과소삽이다 과소비다 삐잉 아 팽이었지 먹자마자 까먹네 포션벨트 폭주 불편 의풍 잔상 잔상 삐잉 이지하구만 걔도 배신 배신 넣을걸 그랬나? 팽인데 삽제 백년터제 도가리지 도가리지 피병 아 저주 아니 이럴 수가 잔상 잔상 도가리지 방심했다 하지만 쓸 수 있다 실력으로 쓸 수 있다 편법 도가리지 규칙에 얼메지 않는다 피지컬로 극복한다 나보다 약한 카드에 명령은 되지 않는다 킬릴벨트 도가리지 고추 도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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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д 과연 살인마 아 맞았네요 환살 0코스트 32딜 역시 황유의 준법자 아 맞다 우후 신하다 뭐야 이게 이 게임이 이런 게임이었던가 요새 심장을 원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세상에